아트원 대전 본사의 신형 4세대 카니발 9인승 차량이 아트원으로 입구되어 오드플로어 2열 3열 시공을 진행하였습니다. 실내는 미스터 그레이 색상입니다. 새들 브라운 코튼 베이지 색상과 다르게 미스터 그레이는 옆라인이 원톤으로 출고됩니다. 2열 슬라이딩 도어를 열었을 때 가장 한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바로 바닥입니다. 아트원 오드플로어 시공으로 더욱 고급스러운 실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으며 깔끔한 실내 바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드플로어 시공 시 롱 러그 매트를 깔아주면 더욱 안락한 느낌을 더해줍니다. 빈틈없는 깔끔한 마감은 물론 높은 퀄리티를 자랑합니다. 매트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 편리합니다. 또한 내국성이 강한 투명 코팅으로 되어 있어 미끄러움을 방지해줍니다. 오드플로어 작업은 하나하나 정교하게 수작업으로 진행됩니다. 카니발 바닥 작업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가격을 자랑하지만 한 번 시공으로 충분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추가적으로 4열 팝업 싱싱 시트 위에는 3D 트렁크 매트를 올려 마무리하였습니다. 완벽한 피팅은 물론 100% 방수 기능을 갖추고 있어 청소하기에 용이합니다. 4세대 카니발 줄고우 럭셔리한 바닥 작업을 생각하신다면 아트원 우드플러어 작업으로 고급스러운 실내를 완성해보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한 번 작업으로 폐차 때까지 기분 좋게 탑승할 수 있습니다. 오직 카니발만 연구하는 아트원에서 품격을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오늘도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재미있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